자 반갑습니다 훈입니다 오늘 할건 야스다 리가레스타 실착 후기구요 제품 신고 운동을 했는데 확실히 제품 자체가 너무 좋다 그리고 축구화는 뭐지 따뜻할 때 확실히 신어야 된다 그런 부분을 느껴졌어요 핏은 보시면 왼쪽 여기 거의 다 끝에 나와 있고 여기는 완벽하게 이렇게 피트하게 되어있고 이쪽 부분에도 거의 완벽하고 여기도 이렇게 되어있고 사실 이쪽 부분은 조금씩 남긴 하거든요 제품 자체에 야스다가 가지고 있는 제 느낌에서는 이 피팅감 자체를 잡아주는 디자인 자체가 굉장히 설계가 잘 되어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약간의 여기가 발이 여유가 있고 편하다는 느낌이 드는데 이거는 키카 하고도 비교해서 그랬는데 그 자체의 신발의 피팅감 발을 잘 감싸주고 축구화로서의 핏을 뭐라고 해나 일본 특유의 발을 잘 잡아주는 아프부터 좁혀져가지고 이 부분의 피팅감이 확실히 좋다는 걸 좀 느낍니다 네 야스다의 리가레스타 터프고 이 앞에는 소가죽이 쓰인 제품이죠 사실 아직도 좀 딱딱하긴 해요 근데 더운 날씨에 축구화를 지금 제가 한 네 번째 다섯 번째 정도 신는 것 같은데 신으면서 발에 길들여지는 느낌은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가공이나 이 소가죽의 그 머지천의 소재 자체가 가공된 형태가 그렇게 고급스러운 정도는 아니다 그리고 스티칭한 방식을 신으면 신을수록 느끼는 게 이게 늘어나지 말라고 진짜 오히려 촘촘하게 축구화 자체를 계속 박음질을 해놨다는 느낌이 계속 드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게 여러 번 신으면서 부장의 여러 상태에 따라서 축구화가 좀 확실히 다르게 이 터프화가 느껴진다는 걸 개인적으로 체험했는데 그 경기도 어디지 아 성남 그 이제 구독자 모임 봉컨님이나 레플리카룸 모임 갔을 때 황소홍 체육공화니까 거기로 갔는데 거기는 잔디가 엄청 짧더라고요 거의 그래가지고 이 터프화를 가져갔는데 이게 아웃솔이 미드솔이 되게 딱딱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딱딱한 상태로 계속 신었는데 뒤꿈치가 엄청 아픈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여기 리비하고 테스트했던 여기 부장에서는 인조잔디가 좀 길이가 있고 상태가 좋아서 되게 푹신한 감각이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엄청 안정감 있고 축구화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같은 제품이더라도 그라운드 컨디션에 따라서 그리고 그라운드 상태에 따라서 이 미드솔이나 이 아웃솔의 길이에 따라서 내가 축구화를 느끼는 정도가 되게 좀 다르다는 느낌을 오늘 너무 크게 받아서 그 부분이 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부분이고 이 아스타는 신으면 신을수록 그 특징이 정확한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 어퍼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딱딱한 편이고 부드럽고 유연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근데 확실히 더운 날씨에 그리고 계속 참에 따라서 길들여지고 내 발에 피팅되는 감각은 그 가죽의 특성 자체는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축구화 자체를 제가 홍콘님은 별로라고 했는데도 제가 가지고 있고 그래서 소유하고 싶었던 게 제가 전혀 보지 못한 스타일의 축구화라서 그랬어요 이 미드솔이 딱딱하고 유연함이 없는 것도 그렇고 발에 안정감을 주는 것도 그렇고 이 어퍼라든지 축구화의 가죽 자체가 축구화의 핏으로서 제가 여태까지 신어본 터프화들 중에서 발을 잘 감싸서 축구화 형태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 피팅감이 좀 남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야스다가 축구화관을 잘 만든다는 게 일본식 축구화의 장점이라 그런 모델을 하나 가지고 있고 싶었거든요 데스포르치가 물론 가지고 있긴 하지만 그건 푸사라 쪽에 대해서 미드솔이나 아웃솔에 대한 안정감이 전체적으로 쿠셔닝과 함께 잘 넓게 면적이 돼 있어서 말 그대로 푸사를 플레이하기 위한 컨셉에 가장 좋은 축구, 푸사라다라는 생각이 든 반면에 이거는 야스다 자체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축구화 자체의 컨셉에 킥하고 패스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그리고 뛰면서의 기술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거에 포커싱이 좀 맞춰져 있지 않나 확실히 느껴져 있는 건 미드솔, 뒤축이랑 앞축의 높낮이 달라서 스프린트를 한다거나 발에 감각 슈팅을 할 때 그 부분에 대한 것도 확실히 좀 이제 높이가 해서 앞으로 힘을 잘 쏠릴 수 있게 쏟아서 이렇게 속도를 주거나 힘을 줄 수 있게 된 느낌이고 전체적으로 축구화의 실루엣이라서 되게 좋았고 이게 제 스스로 좀 의아했던 게 이걸 테스트해서 신었을 때 예전에 좀 딱 맞거나 그런 느낌이었는데 오히려 오늘 신었을 때 느낌은 조금 약간 여유부가 있어진 느낌? 제가 양말을 나이키 그립삭스를 신고 와서 이게 좀 다른 여태까지 신었던 이거 테스트해서 신었던 양말은 좀 얇아서 그랬던 건지 아니면 이게 발에 제 발이 길들여지면서 축구화 자체가 좀 안에 이제 공간이 생겨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약간의 그런 느낌이 나더라고요 근데 이게 그 느낌이 나는데도 이게 좀 키카랑은 확실히 다른 게 피팅감 자체가 발을 잡아주는 디자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발하고 딱 맞기 때문에 그 발이 안에서 약간 논다는 느낌이거나 그러니까 앞이 좀 넓어가지고 내 발을 좀 잡아주는 느낌이 피팅감이 약하다는 느낌은 덜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축구화를 제가 좀 이제 신어보고 테스트해보고 그래도 나는 이거 가지고 있고 싶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던 제품이고 당분간은 최대한 그라운드가 너무 짧지 않고 그 뭐냐 인조 잔디가 풍분히 있는 곳에서 한번 신어볼 생각이 연습할 때는 주로 이것만 신으려고 그게 아닌 구장에서는 이제 좀 데스포르치나 조금 이제 장애 상태가 안 좋고 거의 그런 곳에서는 그런 걸 좀 신나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요새 무릎이 좀 아프더라고요 저도 쿠셔닝을 그렇게 좋아하고 엄청 그런 편은 아닌데 일단은 그 쿠셔닝에 딱딱하거나 그라운드 상태에 맞춰서 축구화나 내가 느끼는 축구화의 상태를 좀 이렇게 다르게 신어줄 필요가 있다는 건 최근에 이 축구화를 여러 개 또 신어보고 느껴보는 점이 하나입니다 네 야스다 리가리스타 터프하고요 그동안 제가 실착을 신었던 느낌을 여러분들 좀 잘 전해드렸고 오늘 또 리뷰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